1, 2, 3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포장해주시겠어요? 통 큰 오징어 미디움 사이즈로 아, 쫄면 사리 추가해주세요. 혹시 유튜브... 네, 유튜브에 홍사운드라고 해주세요, 혹시? 홍사운드?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네. 아빠 맛있게 먹고 올게요. 이따 봐요. 네, 해봐요. 하하하하 오늘은 뽀키 캠프 냠냠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오늘은 뽀키 캠프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저의 최애 떡볶이, 뽀키 캠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즉석 떡볶이에 쫄면사리 넣어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해 꿀맛! 여기 즉석 떡볶이집이거든요. 쫄면사리 꼭 넣어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사이없은 자고 싶어서 굿부붓국에는 진짜 맛있어요, 저는 acha 국물이 굿부붓국에서 그러던 국물이 오늘 국물을 주먹oof 이렇게 나λη서 좀 어색했어요. 알레르다 는 국물이 오늘 국물을 주먹어보는 국물은 국물이 국물이 국물에 국물은 국물에 국물을 으악! 이거 확실히 쫄면살이네! 직접 끓이면서 먹어야 맛있네! 이렇게 미리 해놓고 먹으니까 좀 빨리 불는 것 같아요 다른 면들에 비해서 그래도 얘가 소스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튀김에 말아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시원하게 먹으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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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헐 헐 헐 헐 헐 헐 고고고고고 그러고 보니까 참! 아무래도 먹방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떡볶이집의 떡볶이들을 많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도 먹어보고 동네 떡볶이집도 먹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언제야? 2019년 6월 29일! 현재까지는 청주 원탑입니다 제 기준에서! 저는 인사단이 정말 좋아요 저는 고고고고고고 여러분은 손으로 먹으면 이게 너무 어두운 맛이에요 근데 보통은 조금 더 먹었을 때 제가 또 한 번 더 먹었을 때 그저 얻은 게 아니라 그저 먹음을 그렇게 먹었을 때 저만 더 먹었을 때 주문한 맛이중은 진짜 맛있 acos 저거 먹었을 때 좀 더 먹었을 때 저건 너무 맛있게 먹고 날아가면서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저번에 먹었을 때 그렇게 먹었을 때 쫄깃쫄깃쫄깃 아! 쿨피스! 아, 마이크 설치할 때 잘못 설치했나? 헝! 아빠, 팔 넣는 거! 팔 넣는 거요? 응! 다 됐어요! 됐어요! 아빠, 좀 이따 놀아줄게요!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 고춧가루 와, 맛있네!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이 정도면 다 먹어야만 해요 좀 더 잘 먹었으면 좋지 않게 먹은거에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안 먹어야만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만 먹어야겠어요 저희가 먹어야만 먹고 있는 맛에 먹어야지만 아, 잘 먹었습니다! 청주 사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여기를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한두 번씩 맨날 가고 싶었는데 하필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집이랑은 거의 청주 끝에서 끝이라서 진짜 큰 맘 먹고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청주 CGV 서문 그쪽 근처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포장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 저의 최애 떡볶이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 아빠~! 드리은아야 아빠~! 나의 사랑, 나의 행복 하늘이 내린 천사야 아빠가 갑자기 노래를 급하게 부르네 남자 내가 지켜줄 거야 왜냐 이거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빠가 급하게 부르네 노래를 노래는 불러주고 싶은데 맞아요 아빠 맛있게 먹고 올게요 이따 봐요 네 해봐요 다시 갔다 올게요 네 튀김이 튀김 따로 포장해 달라고 하고 다 조리고 와서 조리할 수 있게 그냥 여기서 끓여 먹어야겠다 그쵸? 갔다 올게요 룬아 잘 있어 갔다 올게 또 다시 왔어요 다시 포장하러 왔는데 네 반조리로 해주세요 반조리? 튀김은 다 따로 포장해 주세요 저희 보통 맛도 살짝 매운데 약간 신라면 정도예요 저는 순한 맛이 제일 좋아가지고 아? 저희 거 맞지 접었어요? 순한 맛 미디움으로 해주시고 네 날치알 치즈볶음밥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게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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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간 끈끈해질 때 한번 금방 돌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튀김은 따로 남을까? 튀김도 그냥 위에다 올려줍니다.